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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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인포 라마다 호텔입니다 오빠는 이제 위사를 하면서 짐을 다 뺐는데 새로 들어갈 곳이 아직 입주 날짜가 안 돼가지고 한 달가량 떠돌이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가에 내려가 있기도 하고 대례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집에 가 있기도 하고 이번주에 상견례를 합니다. 아빠들은 넥타이를 준비를 했고 엄마들은 뭐할까 고민을 하다가 짜잔! 이건 이제 뒷꽂이 다이키테입니다. 이거랑 이제 설아수 화장품 세트를 샀어요. 일단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이 두 개를 만들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랑은 이거랑은 제거랑은 저녁의 한 잔인 이거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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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일단 끝! 2시간 정도 지났어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신기하다. 이것도 이렇게. 오 이런 거 귀엽다. 아니면 이렇게 두 개. 아니 이거, 이거랑 이거 세트야. 열어보자. 열어보자. 척척이야, 이거. 아, 그래요? 이렇게 차게 됐고. 조금 진한 거 할까? 응. 그렇게만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세 개 정도만? 한 분에게 6,000원. 6,000원에? 8,000원에? 14,000원에? 24,000원? 다해서. 카네이션까지. 여기가 반년으로 좌회전입니다. 하루가 다 하죠. 3,000원에? 5,000원에? 4,000원에? 빨리 포장을 해야 되는데 엄마들한테 줄 선물입니다. 설아수. 얘는 까요미 스튜디오라는 데도 시켰고 제가 만들었어요. 신부 엄마꺼 신랑이 엄마꺼 상자가 바퀴석 예쁘진 않아가지고 다이소에서 하나 더 샀어요 상자는 다행히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만들어야 되겠는데 상자를 좀 깔아봐야겠어요 다행힣 그리고 얘를 물이 물이 낫게 물이 물이 낫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원래는 얘를 같이 보장에 넣을라 했는데 얘는 그냥 따로 들고 가야겠습니다 가만히 좋지만 가만히 좋지만 가만히 좋지만 그냥 뱅 Sara 뱅 네네 앞으로을 많이 넣어주세요 그냥 뱅 그리우마 그리우마 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결국 저는 자지 못했습니다. 밤을 샜고요. 꽃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언니들이랑 동생, 줄. 휴낭쉐입니다. 여기 보자기에다가는 카네이션도 꼽았습니다. 일단 늦었으니까 출발해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티 다 원단인가 봐 저거 좋지 않냐 이런 거 응 근데 얘는 근데 좀 파란 끼가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겨울 정상 느낌인가? 그 약간 뭐 받쳐니까 힘들어 무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 색은 이쁘 거 같아 그 약한 성장에도 어울릴 거 같아 이런 거 이번에 한번 해보는 일을 잘 봐 해볼 기회가 없어 어깨 라인이 약간 하겸이시잖아요 또 자연스럽게 입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좀 살리는 게 좋으세요? 좀 살리는 게 좋으세요? 살리는 게 좋으세요? 아니 그럴까요? 조금 더 조금 더 제가 그래서 거의 이 선이 일직선이긴 하죠 약간 감싸지는 듯한 쉐입은 약간 더 할까? 어떤 색이 poquito 잘 어울리는 게 좋으세요 약간 더 날아가는데 그게 좋으세요 많아서 워싱턴 바빙탈 바빙탈 지금 가장 좋으세요 아주 약간 눈빙탈 Agent 무산 고문 근처에 로크도 괜찮은데 금액대 좋아요 영국 구도인데 라스트도 되게 심플해요 50만원 포르투갈 구도인데 50만원대 바시도 있는데 이게 행사하면은 싸요 일단 먼저 입어보실게요 이쁠거 같아 이쁘거 같아 일단 위아래로 같이 입어보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좀 작은거 같은데 벨트 받으시는거 같아요 맛쟁이 진짜 맛쟁이 진짜 이쁠거 같아 웃으면 안되는데 오 지금 이 사이즈로 가시는게 아까 보셨을때 옆으로 하시는거 같고 훨씬 더 깔끔하였던거 같아요 사이즈가 없어서 못하고 오 디더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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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인데 신바지가 어때요? 왜 그런 표정이예요? 건반지 한번 입어봐도 돼요? 건반지 한번 입어봐도 돼요? 건반지 한번 입어봐도 돼요?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닌데? 조금 난감하네요 어떤 친구를 보고 왔길래? 악세서리를 많이 넣으시고 악세서리를 넣으면 조금 아닌데? 갈색보고 입어봐도 진짜 진짜 그냥 컬러감은 어떠세요? 이상하지? 첫번째로 베스트를 먹어볼게요 어? 괜찮은데? 사이즈? 네 네 일단 편하게 옆에 네네 이게 맨 외쪽 거예요 음 아하 하하 오 오 오 예쁘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휴 오 오 그냥 오 지금 먹을 거 같지 않아 아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멋진 축하 축하 boxing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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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To hit the local map All the beauty Will see Won't you see me